동쪽에는 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전매가 가능한지 출거지 부모가 있는지 1블러스 1 주택이 허용되는데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입니다. 증산 4구역의 추정 분양가와 분담금이 발표가 되고 나서 불투명이 해소됐다는 평가가 상당 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심이 많은 연신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곳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이 사업에 대한 절차라든지 궁금한 점들 또 현장의 모습들을 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오늘 같이 함께 하실 배윤영 사무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 도심주택 공급 총괄과 배윤영 사무관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월 4일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관심도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지난 2월 4일 이른바 3080 플러스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가 신속하게 도심 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업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곳에 나와 있긴 한데 이곳 인근에 있는 사업지가 어디에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디쯤에 위치를 하고 있죠? 네. 사업 후보지는 이쪽에서 바라보시는 이쪽 이렇게 금방이 되겠습니다. 네. 면적으로는 이제 한 8,227제곱미터로 되고 저희 법상으로 이제 역세권에 있는 구역은 5,000m 이상을 넘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 요건을 이제 충족을 한 상황입니다. 이제 옥상에서 좀 봤으니까 밑에 주변의 지역도 좀 한번 보고 또 환경들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이동 좀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오래된 지역이라서 개발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특별한 사업지, 후보지의 선정 기준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자체가 기초지자체, 구청 등이 그 구청의 지역 내에서 가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저희한테 제출을 하게 됩니다. 접수한 후보지를 사업성 분석이나 납부된 곳의 개발 필요성, 그다음에 얼마나 주택이 많이 공급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직접 이곳 보니까 구도심 느낌이 강한데 딱 봐도 한 20년 이상 된 노후한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소통은 잘 하면서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변신내용 후보지를 3월 31일 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1차 주민 설명회, 즉 이 사업이 뭔지 전반적인 개요, 그리고 주민분들은 앞으로 어떠한 일정으로 사업이 진행되실 거다라는 것을 4월 26일 날 설명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최근에 10월 8일 날 2차 주민 설명회를 했습니다. 2차 주민 설명회는 주민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 등이 공개가 되고 대략적인 사업 개요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법상으로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실 수 있고 그러면 사업자는 주민대표회의 분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것들이 주민들이 과연 입주를 언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도 많거든요. 빠르게 가능할까요? 일단은 저희는 예정지구 지정 후에 6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민동의율이 3분의 2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많이 찬성을 해주고 동의를 해주셔서 후보지 발표 이후 4개월 만에 주민동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사업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업 절차가 좀 간소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정지구가 지정이 되고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동의를 받지 않으면 예정지구가 해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빠른 동의율을 받으면 예정지구와 지구 지정 사이에는 1년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보고 있고 지구 지정이 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 계획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까지가 또 1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업 계획이 승인이 나면 보상협의나 철거 작업 등이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실제 착공하고 입주까지 하는 건설 기간이 한 2년 반 정도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감안을 하면 6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시간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분 또 이런 사업지마다의 특성들이 있는데 공공 디벨로퍼의 역할들이 같이 뭐랄까 가미가 된다고 하면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 시간 소요 그런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국토부와 시도, 서울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같이 협업하면서 사업 계획안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허가 리스크가 매우 많이 저감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면서 정말 소통을 잘 하고 있는지 이거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그 현장으로 대기하고 계신 곳으로 이동을 한번 해보시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네를 쭉 둘러보면서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뭔지 알아봤고 사업지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 지역에 직접 거주를 하시고 또 오랫동안 30년 이상 살았다고 하세요. 그분들 모시고 또 관련된 담당자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백남표 선생님, 또 김명자 선생님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또 우측으로 우리 배은영 사무관님과 또 LH 송현민 사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현장들을 관찰을 하고 계시지만 또 저처럼 외부에서 온 사람하고 또 돌아다녀 보니까 또 어떤 부분들이 보이고 또 새로운지 이 부분들 또 점검해보니까 어떤 소감들이 있는지 좀 듣고 싶네요. 이 후보지는 역 근처에 아주 직근거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주택이나 이런 저층 빌라 같은 현황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 주택들이 많이 노후화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사업을 통해서 이 노후화된 구역이 조금 더 정비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질 좋고 저렴한 주택이 공급이 돼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한테도 더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동의 확보하는 부분 이게 가장 큰 부분이잖아요. 사업을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고 또 설득하는 그 과정 안에서 여러 노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십니까? 예,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는 참 사연이 많습니다. 그 사연 중에 특히 우리가 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요. 주소도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옛날에 있었던 초보 듣기부 등본 최초의 듣기부 등본을 떼어 봐가지고 그 마을에 가서 그분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막 처음에는 파주에 가서 물어봤고 본산 가서 물어봤고 결국은 가까이 있는 분들을 가져가서 동서남보로 뺑 돌아서 아기 와서 찾았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참 어떨 때는 눈물도 나고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감정도 들어가고 또 막상 가서 보면 찾아서 뵈면 동의서를 그 자리에서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큰지 그렇지만 주소 하나만 알고 온 것만 가지고도 100% 성공했다. 스스로 아니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 몸을 추리면서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장님이 동의서 거두면서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살이 8kg나 빠지셨답니다. 해석해 보이시네요. 식사는 그래도 좀 하시면서 다니셔야죠. 아침에 새벽에 나가면 또 낮에 시간 있으면 또 잠복도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고 또 멀리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메일이라도 받아가지고 계속 이메일을 20차례, 30차례 이렇게 이메일을 줘가면서 우리 PR을 계속하면서 그렇게 한 장을 이렇게 받아내고 그런 것이 에피소드가 참 많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주민이 협조를 해주셨기 때문에 조석기 70% 이상을 이렇게 달성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지금 송영민 차장님께서는 이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안에서 어떤 점들이 필요로 했고 또 어떤 점들이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들으시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사업이 민간 재개발과 달리 정부에서 올 초에 발표해서 새로운 정책 사업이었습니다. 기존 민간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인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을 해본 경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주민 동의를 과연 어떻게 받아야 될까에 대한 많은 애로점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위원장님도 추진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주민분들께서 합심해 하셔가지고 또 다 같이 저희하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금 동의서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주민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부분이라서 사업이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담당자분하고 주민분들하고 어떤 의견이 합치가 되고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안에서 동의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사무관님. 이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겠어요? 저희 도심공물주택 복합사업은 이제 차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이 동의해야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발표한 이후에 한 4개월 만에 주민들이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를 충족을 해주셨습니다. 지구지정을 위한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의사가 다 확인이 되셨고 다만 그런데 그 동의서를 제출한 시기가 법이 시행되기 전 일자에 이어가지고 그와 관련돼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 시행 이후에 그 동의서를 다시 걷고 있습니다. 네.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서 걷는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가구당 분담금 이 부분도 항상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우선 분양가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상황인데 대략적인 가격들, 주민분들께 공개가 가능할까요? 지난 10월 8일 날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주민분들께 연신내역에 대한 추정 분담금을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호당 약 1.27억 원의 분담금을 더 납부하는 걸로 사업성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는 민간 자력 개발 대비 2.51억 원에 비해서는 1억 원 이상 감소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서 공급되는 공급 가격은 현재로서 추정하는 추정가액은 전용면적 8.4의 경우에는 7억 5천만 원 그리고 전용면적 5.9의 경우에는 5억 7천만 원 정도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 분들께는 이 일반 분양가액에 비해서 조금 더 할인을 해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분양가액은 8.4 같은 경우에는 6억 3천 7백만 원 그리고 5.9 같은 경우에는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되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주민분들 중에서 10평 빌라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때 10평 빌라의 종전 자산 가치가 약 3억 2천 정도로 평가가 되게 되면 6억 3천에서 3억 2천을 제외한 3억 천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셈입니다. 주민들 어떻게 보세요? 평가 만족하십니까? 사실 주민 설명회 때 나온 분양가 예시를 보고요. 많이 실망했었는데요. 앞으로 향후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일반 분양가는 높아지고 저희 분담금은 좀 낮아지리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가능할까요? 연신의역 같은 경우는 현재 GTX-A라는 앞으로의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의 미래가치는 더더욱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저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삼성이나 현대, 요즘 대형 건설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LH 아파트가 아니라 민간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거 이 점들 어때요? 주민들은 뜨겁죠? 관심이. 이번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공공개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간 건설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주민들의 호응도 매우 좋습니다. 사무관님 그러면 민간 브랜드 아파트 들어오면 장점 어떤 게 있죠? 민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일단 먼저 제일 가장 중요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된다는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는 민간이 시공과 설계를 담당하게 되면서 어떤 민간의 창의성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구성하는 데 있어서 커뮤니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커뮤니티 구성, 이 사업지는 어떤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희망하는 구성들이 좀 있나요? 네, 우리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피트니티 센터 같은 기본 시설 외에도요. 바쁜 직장인들을 위한 조식 서비스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시설이 들어와 준다면 저희는 더욱 편할 것 같습니다.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들은 제가 좀 듣긴 했는데 그래도 주민분들이 소통을 하고 또 진행되는 절차 안에서 듣고 싶은 분들이 여기 담당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질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할 텐데요. 백남표 선생님,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보세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데 궁금한 건 좀 물어보시죠. 먼저 제가 우리 주민 중에서 아파트를 갖다 분양할 때 주민들이 우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노약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동호수 배정은 저희는 이제 통상적인 재개발과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중에서 조금 더 선호층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주민들한테 우선 배정이 되고 그 주민들 사이에서 이제 또 추첨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첨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배정 방식은 주민 대표 회의와 공공주택 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될 것이고요. 선호층수를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 분양으로 공급이 되게 될 예정입니다. 혹시 전매가 가능한지 또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우선 공급을 받기로 한 권리 현물보상을 받기로 한 권리가 되는데 그 권리는 이제 전매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물보상을 받은 권리를 바탕으로 이제 토지 등수요자가 등기를 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전매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전매 제한은 없는 셈이 되고요. 실거주 의무도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고요. 아울러 우리 단독 및 다가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 플러스 1 주택이 허용되는데 우리가 어느 기준에서 약간 모자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산정이 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숙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1 플러스 1 주택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60제곱미터 평형 이하로만 이제 받으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조건이 기존에 그 현물보상을 받으시는 분들의 보상금 평가 총액이 1 플러스 1을 해당하는 주택 총액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만 이제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연신대역세권은요. 각 서울시에서 역세권마다 출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신대역세권은 동쪽에는 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의 설계 도면에 가능한다면은 넣어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네요. 내용이. 이 역세권 도심복합사업은 최초의 제도 발표에서도 그런 역반경 350m 이내에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통한 어떤 개발 이익이 발생을 했을 경우 역과의 환승 통로라든지 생활 SOC 등의 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발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설계 단계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장점 위주로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공에서 시행을 하면 좀 주민들의 의견들이 배제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도 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좀 답변이 되실까요? 사실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분들을 많이 만나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우려를 하십니다. 민간 재개발의 조합을 대신해서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협의체에서는 주민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사 선정, 그 다음에 주택평영 등에 대해서 저희 사업 시행자하고 향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주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해서 의견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협심해서, 협동해서 사업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 산출이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토지 등 소유자 추가 수익을 보장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어떤 방식으로 환원이 되는지 이 부분도 아마 주민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부분일 것 같은데. 현재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법에 따라서 현재 저희 도시목합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1인, 그 다음에 지자체 1인, 사업 시행자 같은 LH 1인, 3인이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해서 나온 평가액을 산술 평균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정하게 주민들과 같이 공정하게 평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추가 수익률에 대한 환원 방식에 대해서는 제도에서는 10에서 30%에 대해서 주민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 수익이 발생을 하면 별도로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주민들이 받으실 분양가를 일정 부분은 할인해드리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주민분들께 최대한 수익을 돌려드리고 또한 생활 SOC 등 지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백남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대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돼서 나왔으니까 사업을 완료한 후에 또 입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이 있다라면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신내의 역세권은 특히 GTX 개통이 되면 첫째, 여기서 강남을 갖다 10분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지역입니다. 북한산 쾌적한 환경이며 그다음에 삶의 추구를 가진 지리적인 요건이며 장점이 너무나 많아요. 장점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스럽고 또 얘기가 랜드마크가 정도 된다면 더없이 바랄 나이도 없습니다. 사무관님 지금 얘기 잘 듣고 있는데 이제 연신내역 인근 있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입주까지는 어떤 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될까요? 저희가 법이 9월 21일 날 시행이 됐고 그중에서 저희는 동의율이 가장 빠르게 충족되는 후보지부터 우선적으로 예정지구 지정 및 지구 지정 절차를 밟는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빠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후보지 중 하나인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내 예정지구 지정 및 본지구 지정까지 하려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더욱더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26년 말에는 입주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사업을 추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자 3080 플러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연신내역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또 향후 광역교통망이 개선이 되면서 또 다른 주거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도시와 경제 송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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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